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학습 방법과 모델을 찾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한번 복귀해 봅시다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원인과 결과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학습 방법에게 전달해 주면 학습 방법은 모델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측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했던 방법은 학습할 때 사용했던 원인과 결과를 모델에게 입력해서 모델이 만들어진 예측 값을 뽑아내고 그 원본의 결과와 모델이 만들어진 예측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따져봤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학습을 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우리가 train data,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누가 여러분들 train, 테스트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거는 학습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테스트와 train을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그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 문제랑 똑같은 것이 시험에 나왔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모델에게 가혹하게 실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train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를 써서 예측 값을 얻어내고 그 결과를 비교해서 성능을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그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원인을 전달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보면 그냥 하나의 표 안에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는 데이터를 나눠서 어떤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 어떤 데이터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쪼개서 그것을 컴퓨터한테 줘서 비교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양이 많고 자주 한다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된단 말이죠 오렌지 3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해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걸 수동으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자동화 시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메뉴 중에서 Evaluate 안에 보면 테스트 앤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요 이 테스트 앤 스코어에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하고 싶은 학습 방법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저는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괜찮았던 성능이 괜찮았던 친구들만 가져오려고요 자, 랜덤 포레스트 자, 이게 랜덤 포레스트였고 이게 트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이 뭐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뽑아가지고 테스트할 때 그 몇 개를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추출할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랜덤 샘플링을 주로 씁니다 랜덤 샘플링을 선택하면 여기 보면 트레이닝 셋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100 개면 그 중에 학습을 위해서는 70%를 쓰고 나머지 30%인 30개는 테스트할 때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리피트 트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 과정을 두 번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게 매뉴얼에도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갖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RMSE를 딱 찾아보면 RMSE가 제일 작은 것은 ADA 부스트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서 좀 더 확신할 수 있죠 좀 더 안심할 수 있죠 아, ADA 부스트가 성능이 제일 좋구나 ADA 부스트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 원 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좀 매뉴얼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알아보세요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하면 대체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요가 충돌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옵션들은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각각의 학습 방법을 몰라도 경쟁을 통해서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의 틀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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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